현재 제주는 습한 가운데 짙은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200mm 미만으로 매우 짧은 모습이고요. 이슬비 형태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를 회복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엔 조금 쌀쌀하겠지만 낮엔 포근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17도, 서부와 남부 16도, 동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와 동부가 23도, 북부와 서부가 2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은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은 16도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대부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방무가 나타나고 있지만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에 비가 내린 뒤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